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3회 검정부터 달라지는 전자캐드 기능사 실기 시험에 대해서 공개 문제를 바탕으로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문제 검토를 시작으로 시리즈로 공개 문제 등 실기 시험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동영상 강좌를 제작하여 유튜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20년 3회부터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부터 해볼까요? 전자캐드 기능사 실기 주요 달라지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20년 3회를 기준으로 회로도, 복잡도, 부품의 타입, 라이브러리 사용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로도, 복잡도 면에서 기존 시험이 단순한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공개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회로도가 복잡한 회로로 구성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즉, 단순한 회로다라는 의미는 기존 시험에서는 오피앤프 그리고 TTL-IC 커넥터로 회로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오피앤프 2개, TTL-IC 2개, 커넥터 2개로 구성이 되었지요. 부품의 핀수 또한 오피앤프의 경우에는 8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TTL-IC의 경우에는 14핀이나 16핀으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회로가 단순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된 회로도를 확인을 해 본 결과 부품의 수 그리고 부품의 핀수 등이 많아졌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ATmega328P라고 하는 AV열 MCU가 내장이 되어 있는 아두이노 보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변경된 시험에서는 이 정도의 PCB 아트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로도 복잡도 면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처럼 회로도가 단순할 때는 부품의 수가 적기 때문에 와이어링을 하는 수가 적겠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페이지 내에서 와이어링을 하는 데 있어서 정기적 속성으로 연결해 주기 위한 넷네임을 사용을 하시는데 넷트네임을 사용을 하는 개수가 단순한 회로에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원 핀이라든지 일부 시그널 핀만 넷네임을 기입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공개 문제를 보시면 AV열 MCU ATmega8로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ATmega8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핀수는 무려 32개의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많은 핀들을 여러 부품들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넷트네임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될 텐데요. 각종 아이오 핀들이라든지 제어 핀들을 넷네임을 이용을 해서 회로도를 완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핀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업해야 될 네트 이름이 많아졌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지요. 자, 두 번째로 부품의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부품의 타입은 이전 스로울 타입에서 변경된 시험에서는 스로울 타입과 SMD 타입이 혼합된 회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험에서는 회로가 단순하고 스로울 타입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비하를 생성하지 않고 설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변경된 시험을 보시면 스로울 타입도 있고 SMD 타입도 있습니다. 스로울 타입보다는 SMD 타입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SMD 타입은 표면 실장 부품이지요. 따라서 탑면에만 부품을 배치하도록 제약 조건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탑면에만 SMD 타입의 부품을 실장하셔야 되겠지요. 따라서 비하를 발생하지 않고 추억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변경된 시험에서는 비하 발생에 대한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또한 파워비하와 일반 신호 비하를 여러분들이 별도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생성을 해서 활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측에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보시면 바로 ATMEGA 328P라고 하는 IC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IC는 스로울 타입으로 되어 있는 IC예요. 패키지는 DB죠. 듀얼 인라인 패키지. 반면에 우측에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IC는 아트메가 16이라고 하는 TQFP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IC예요. 이 IC는 스로울 타입이 아니라 SMD 타입입니다. 그래서 표면에 실장을 하는 거죠. 따라서 스로울 타입과 SMD 타입이 이와 같이 혼재된 회로가 시험에 출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라이브러리 사용 측면입니다. 기존 시험이 전자캐드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 변경된 시험에서는 기존 라이브러리 사용과 신규 생성 부분이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신규로 데이터 시트를 참조를 해서 핀 정보 그리고 수치 정보 외형 정보를 파악을 해서 직접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파트 라이브러리는 물론 푸프린트를 데이터 시트를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PCB 아트웍을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이처럼 2020년 3회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유형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교육 또한 학교 중심 교육에서 현장 중심 교육으로의 변화를 꾀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자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검정이 항상 현장 중심 기술을 선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즉 아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PCB 알트웍 하드웨어 엔지니어로서 여러분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에서 수형화, 자동화에 발맞추어 스로울 타입보다는 대부분 SMD 부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자키드 기능사 실기는 스로울 타입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요. 따라서 교육현장에서도 현장 중심 교육보다는 자격증 취득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현장 중심 기술 기반의 자격시험의 변화를 기대를 해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변화된 시험 준비를 통해서 좀 더 현장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공개 문제를 직접 보면서 하나씩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